이게 유통기한이 있나요? 강아지 간식 닭가슴살? 이게 그래도 말린 거라서 유통기한이 좀 길 것 같긴 한데 안청이 이거 먹고 빨리 나와라 먹어 짖지만 말고 잘 먹네 먹어 먹어 먹어라 잘 먹네 한 마리 어디 갔냐? 너희 삼형제잖아 완전히 즐기고 있네 맛을 즐기고 있는 친구 한 친구가 어디 갔나 봐요 한 친구가 어디 갔나 봐 다 먹었어 벌써? 같이 먹어 웬일이냐?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드디어 열었구나 일단 닭가슴살의 마음의 문을 연 우리 황탑쌀이 1호가 어디 갔지? 2호 3호만 있네 또 달라고 애교 부리는 황탑쌀이 자리에 앉아서 애교를 부립니다 저 오늘 얘네들 처음 스킨십 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다가왔어요 한번도 스킨십 못했어요 불쌍한 척하네 진짜 불쌍한 거야 더 달라고 너 줘 더 먹을래? 알았어 맛있게 먹어 친구야 너 두 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그만 먹자 너 많이 먹어도 안 좋아 어? 아니네 엄청이 너 두 개 먹으네 쟤 새로 오네 삼형제 다 모였다 삼형제 다 모였다 어? 아 얘가 새로운 앤가? 얘도 얘도 원총이네 아아 너가 너가 새로 왔구나 오늘 드디어 삼형제가 다 모였어요 1,2,3,3,5 야 아니야 얘 먹어 얘 줄게 너 먹었잖아 두 개 먹었잖아 너 두 개 너 두 개 먹었지? 쟤도 하나 주자 오늘 삼형제가 다 모였어 황삽다리 삼형제 황삽다리 삼형제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연 황삽다리 삼형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황삽다리 삼형제 형 니가 대장이냐? 앞에 와가지고 오늘은 형 배달하러 갈게요 잘 있으세요 안녕 안녕 다음에 보자 또 올게요